지난해 6월, 서울 안자치구의 소방서는 대학교 인근 원룸촌에서 소방 점검을 진행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건물 용도는 고시원인데 원룸 간판을 달고 원룸처럼 운영되는 곳이 많았던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시내 5,300여 곳의 고시원을 대상으로 위법 행위를 점검한 결과 적발된 총 685건의 위반 사항 중 70% 이상이 불법 용도 변경이었고 용도 변경 사유의 대부분이 고시원을 원룸으로 운영한 것이었습니다. 현행 건축법상 고시원의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자세대 주택이나 연립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한 방안의 취사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며 불이행 시 해당 자치구로부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지난해 6월 단속으로 시끄러웠던 지역을 열 달이 지난 시점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전 서울의 한 대학가 원룸촌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에는 인터넷 카페로 광고 중인 한 원룸인데요. 실제 광고 내용을 보면 인덕션이나 싱크대 등 실제 방안에서 취사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건축물 대장을 띄워본 결과, 실제 이곳은 취사를 할 수 없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독서실로 용도가 허가나 있었습니다. 마포구 대학가의 어떤 건물은 2층부터 6층까지 고시원, 7층은 물탱크실로 신고가 돼 있지만, 2층부터 7층까지 모두 취사시설을 갖춘 원룸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지난 2012년 개별 취사시설 설치로 위반 건축물 처분을 받았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기는커녕 인덕션이 설치돼 있다는 광고를 인터넷에 버젓이 올리고 있었습니다. 구청 단속방과 취사시설이 설치된 고시원을 찾았습니다. 구청 직원이 물러서지 않자, 고시원 측은 취사시설이 없는 방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잠시 뒤, 단속반이 다른 방에서 전기레인지와 싱크대 등의 취사시설 설치를 확인하고 증거사진을 찍습니다. 고시원은 철거와 재설치가 쉬운 이동식 전기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시원 업자들이 건물을 불법으로 개조하면서까지 원룸으로 쓰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는 건축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시원은 원룸에 비해 주차장 건설 비용이 적게 됩니다. 여러 가지 건축비용이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자들은 고시원으로 만들고 원룸으로 영업함으로써 불법으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시원은 건축물을 올릴 때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보다 주차장을 작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축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의 경우 일반 주거시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거주시설은 주상복합 형태로만 지을 수 있는데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어 상업지역 안에 제약 없이 지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시원은 원룸에 비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 제약이 적습니다. 무엇보다 세입자들이 고시원보다 원룸을 선호해 빈방에 들어올 세입자를 구하기가 쉽습니다. 공유 공간이 있는 고시원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완벽하게 보장되는 원룸의 차이죠. 그래서 원룸이 그만큼 가격대가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업자들은 고시원으로 만들고 원룸으로 영업함으로써 불법으로 이득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이유로 고시원을 원룸으로 개조해 운영할 경우 가장 위험한 것은 취사로 인한 화재며 화재 발생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소방관계자와 전문가는 말합니다. 석유 같은 경우라든지 가스 같은 경우를 이동식 포토볼 형태로 놓고 사용하면서 취사 행위를 하기 때문에 또한 그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고요. 사람들이 불을 다루고 밀집해서 살면 살수록 화재 빈도는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탈출할 때 출입구를 하나 쓰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탈출하는데 또 두디죠. 그래서 고시원이 어차피 화재가 나설 시에 굉장히 큰 사고가 되고 인물 피해가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죠. 또 고시원이 밀집해 있는 대학가의 경우 건물이 촘촘히 들어서 있어 불이 나면 크게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단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시원 개별 취사 시설 설치에 단속 권한이 있는 구청 담당자는 건물주나 세입자가 완강히 거부하면 강제로 건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최근 철거와 재설치가 쉬운 이동식 전기레인지 사용이 많아 단속이 어렵다고 전했고 고시원이 이동식 전기레인지가 세입자 소유라고 주장할 경우 방 안에서의 취사 행위를 막을 규제가 현재는 없다고 토로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취사 시설 설치가 안 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줄 몰랐고 방 안에서 계속 취사 행위를 해왔다고 말합니다. 실제 여기가 취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는데 혹시 알고 들어오셨나요? 안에서 음식은 해 먹은 적 있으십니까? 여기가 고시원으로 등록이 돼 있더라고요. 들어오실 때 알고 계셨던... 고시원의 불법 영업에 대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은 일부 불법 고시원 업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화재 안전교육 강화와 화재 위험이 낮은 안전취사 시설의 개발 등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시원의 불법 용도 변경이 성행하는 대학가와 고시촌 등을 집중 단속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익의 눈이 멀어 불법 행위를 서슴지 않는 일부 고시원들이 대학생 등 고시원 거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TBS 정중희입니다.